주가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가 누가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자기 돈이 아닌 사람들,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? 거짓말쟁이 수익이 난 사람이든 안 난 사람이든 다 이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세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? 세 번째는 사이코패스입니다, 사이코패스 하락을 해도 공포를 안 느껴요 세 가지입니다, 세 가지 근데 이 주식 경험 중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않으면 수익이 없어요 이게 할인됐을 때 주식을 잡아야 되는데, 사야 되는데 최근에 뭐 어제,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말고 3일 전에 그리고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망중환님이 그걸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떤 용기가 있어야지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?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에 가죽장갑을 끼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회사의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가죽장갑은 어떤 거냐 하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게 분할 매수인 거예요 분할 매수,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이 분할 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죽장갑을 끼고 가죽장갑이라는 거는 분할 매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죽장갑을 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올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회사의 본질 우리가 셀트론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그 회사의 본질, 회사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회사의 파이프란이 더 가시화된 거 램시마 SSC 유럽에서 적응적으로 확정돼서 판매되죠 유플라이마 되죠 유플라이마가 휴미라의 넘버원 바이오약품 전세계 매출 24조인데 그 중에서 고농도 바이오약품으로 90%가 고농도로 판매가 되고 그 중에서 4조에서 5조가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CTP17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1년 안에 20%만 보자고 20% 그러면은 1조에서 내외로 되겠죠 근데 할인이 들어가니까는 우리 셀트리오는 근데 그렇게 큰 폭의 할인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이 한 7, 8천억의 매출은 나올 것 같아요 곧 그러면 램시마 SSC 유플라이마만 해도 지금 오늘 한양주권에서 나온 거는 올해 성장이 한 38% 봤는데 저는 올해 성장도 한 50% 정도 보거든요 작년에 1조 7천억 했잖아요 그죠 50%면 8,500억입니다 그러면 1조 7천억에 50%면 아까 제가 8천억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최소 레키로나주 빼고 2조 5천억 나옵니다 2조 5천억 거기다가 지금 말이 많아요 레키로나주 코로나 치료제 150만명분에서 300만명분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0대 50 뭐 먹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죠 셀트리온은 유통회사예요 직판을 하기 때문에 맥시멈 먹으면 30%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%는 셀트리온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150만명분 보자고요 근데 일공장에서 지금 맥스로 생산하는 게 130만명분이거든요 오케이 어찌 됐든 130만명분에 100만원이면 1조 3천억 조금 업을 시키면 1조 5천억 거기서 70%면 1조 한 천억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2조 5천억이라고 했죠 1조 천억원 그러면 3조 6천억 3조 6천억원에 영업이익이 40%예요 미니몸 미니몸 40% 그러면은 영업이익만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그러면 거기다 멀티포를 얼마나 줄 건지는 따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전통 2 감사합니다.